리노공업의 매출 상승세가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그것도 마이너스 26%라는 큰 폭으로 말이죠. 반도체 한 판은 리노공업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애플 역시 소폭이지만 매출은 꺾였습니다. TSMC 역시 매출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연결기준 삼성의 실적은 더 처참합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7% 감소하였고 별도 기준으로는 영업적자입니다. 리노공업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며 제가 얼마 전 분석한 테라다인은 이미 22년부터 매출 감소를 겪고 있어 경쟁에서 많이 뒤떨어진 듯합니다. 다만 매출액 수준에서는 리노공업과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23년 기준 26억 달러 하나 약 3조 5천억 원이며 리노공업의 매출 2,500억 원의 약 10배 이상이에요. 동종업계의 KLA는 6월 마감법이니라 실적 비교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23년 하반기 5월에서 12월 기준 실적 역시 57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확실히 갑을 관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애플과 TSMC는 여전히 갑의 입장에서 반도체 한파를 최소한으로 막고 있고 나머지 경쟁에서 떨어진 삼성과 이하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게 고스란히 한파의 피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실적을 보면 리노공업의 메인 제품인 리노핀과 IC 테스트 속회률 모두 감소했고 수출 내수 관계없이 감소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정보는 리노공업의 국가별 수출 매출 규모인데요. 과연 대만, 미국향 매출과 중국향 매출 중 어느 부분이 더 클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보가 향후 리노공업의 성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업 분석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테라다인이나 KLA 같은 미국 법인들은 사업 보고서에 주요 국가별 매출액을 올려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하네요. 본격적으로 리노공업의 2023년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하였으나 성공적인 비용 관리로 영업이익은 16% 감소에 그쳤습니다. 특히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률은 각각 44%와 43%로 역대 최대 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리노공업 제품의 주요 원재료는 파이프나 도금류인데 딱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품류는 없을 것입니다. 리노공업의 생산활동 자체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기에 주요한 원재료는 없지만 그러한 원재료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물가가 상승하였기에 리노공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시작물과 상승에 따른 원자재물과 상승분을 해당 업체에만 전가시키긴 어려울 거예요. 즉, 원자재 가격 상승분은 리노공업이 인정하고 감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급여 부분이에요. 22년 급여는 773억원이었는데 23년 급여는 57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어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22년 대비 직원은 더 늘어났는데 급여 총액은 줄었습니다. 1인 평균 급여액이 1억 1천만원에서 7,9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어요. 이번에 삼성전자 반도체의 부문 성가급 영원 뉴스가 많이 떴었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업계 직원들의 성가급 대부분이 대폭 삭감됐을 거예요. 리노공업 역시 마찬가지로 봅니다. 성가급만으로 비용이 약 200억원 감소했어요. 이 비용은 매출원과 판매관리비 전반에 영향을 줬을 테고 영업이익의 감소폭을 최소화했을 거예요. 여기에 금융손익이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대로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리노공업은 직접적으로 차익금이 없고 남는 현금을 예금에 쌓아두었는데 시중이자율이 증가하며 이자 수익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거기에 기타 수익도 167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억원가량 증가했는데 금융자산 처분이익으로 12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뭐 팔았나 살펴봤더니 지금 단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주요 변동 내역이 브라지로, 브리지, 마이크로2나노인데 브리지는 6억원 처분이익이고 마이크로2나노가 처분이익 108억원을 기록했네요. 저 빨간 부분 설명은 마이크로2나노 주식을 25억원에 샀다가 다 망한 줄 알고 마이너스 25억원 비용 처리 손상차 소나여 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를 108억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재밌는데 리노공업은 마이크로2나노가 상장되기 전인 2007년에 이미 10%에 가까운 지분에 25억원 투자를 했고 16년 만에 이런 마이크로2나노가 상장하면서 소위 먹퇴한 거죠. 신문기사에서는 현금 부자인 리노공업이 전략적으로 마이크로2나노를 활용하겠지 먹퇴하겠냐 했는데 보란듯이 먹퇴해버렸습니다. 16년 만에 25억원으로 108억원 약 400% 수익 얻었으니 리노공업 입장에서 성투했네요. 그리고 그 와중에 브라질5 국공채도 눈에 띄네요. 브라질 5년물 국채인가 보죠? 브라질 국채에 100억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투자의 용의 심장을 갖고 있나봐요. 어찌됐든 리노공업이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을 방어할 수 있었던 3가지 원인 바로 직원 성과급 삭감으로 인한 비용 절감 그리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16년 장투의 결과 투자 수익 100억원 실현 마지막으로 시장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예금이자 수익 증가 이상 리노공업이었습니다.